다들 조용조용 오늘 반장선거 할거에요 아직 새학기라서 서로 잘 모르지만 오며 가며 인사하면서 서로 봤죠? 누가 반장하면 좋을지 손들어 볼까? 아이 반장선건들 혹시 내가 반장이 되는거 아냐? 음 그럼 누가 반장하면 좋을지 손들어 볼까? 저는 오비키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성격도 좋고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백설아 너 정말 오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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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진짜 오비키 너 왜 그래? 아무도 없어? 아직 서로 잘 몰라서 그렇지 음 그래도 이 친구라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친구를 한번 추천해봐 아 어 백설아 진짜 나 추천하려고? 남 반장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어 작년에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도 반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 남 반장 추천하고 또 다른 친구 추천할 친구 없니? 저는 백설아를 추천합니다 저 저 어 어 누구? 저는 오비키를 추천합니다 네 네 어 어 비키를 추천한다 오 비키 어 지금부터 이 세 명의 친구 나와서 자기가 왜 반장이 돼야 하는지 공약을 들어 볼 거예요 세 명의 친구 나와보자 아 저는 이름부터 반장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반장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지난 7년간 반장이 해야 하는 일들을 몸소 습득했으니 여러분이 훨씬 편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실 제가 반장이 안되면 하 누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 제가 만약 반장이 된다면 선생님을 도와 2학년 최고의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일단 햄버거를 쫙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새학기 시작돼서 너무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 제가 반장이 된다면 등교 시간을 아침 10시로 만들겠습니다 10시? 그래서 우리 모두 늦잠을 자고 학교에 나올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이제부터 개표할게요 오비티 남반장 백설아 이거 뭐라고 쓴거니 얘들아 이거 뭐라고 쓴거니 백설아요 졸면서 썼어 누가? 백설아 이로써 반장은 남반장 그리고 부반장은 백설아가 되었어요 박수 오비티 오비티 비티는 우리 반을 위해 봉사하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어요 청소반장을 해주는건 어떨까? 청소반장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야 없어서는 안되지 중요한 그런 에이 중간고사 출제에도 단골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얘들아 결표를 해놓고 이런거는 응? 저 선생님이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게 어디서 조그만게 성인 되면 됩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반장? 반장 반장? 네? 반 전체 유인물 다 걷어서 교무실로 가져와요 네 오 선생님 한번 더 본다 반장 재개를 잘했지 히 수업 끝 얘들아 유인물 나한테 가져와줘 전기 대답 나한테 잘해주시는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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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ل줌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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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